왔어! 어 여기 버인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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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추장 들어왔네 고추장 어 여기 엄청 많네 여기만 짠짝이 고추장 그리고 2호 애기 중에 네 이번에 대박난 애기 아 하도 하도 끝이 없어서 고생한 것 같습니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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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3호 4호 4호 메이요 사이드 포켓 요거 아시죠 태클 박스에 옆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편한게 뭐냐면은 요거 요거 VW ES 2050 요게 요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두개 두개 딱 넣으면은 잘 딱 이렇게 맞습니다 애기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게 꺼낼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와 오늘 물때 엄청 잘 맞췄습니다 고음포트 바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찰랑찰랑 할 정도로 만조가 됐네요 우와 워 우와 외국 에이 사 perspectives 빛 Jake 할 Global 왔다 뒤탕 공이야 Transport 옅 자랑 살리러 갔어 아니 주위에 뱀 많다 시작 안녕하세요 쌍디 채널 친구 목물천호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잘 봐주세요 안녕 더 넣어 빨리 하하하하하 시작 시작 물이 안 흐르지 바람이 바뀌었네 야 왔다 어 어 미친 거 아니다 저 진짜 웃겼다 풀 땡이가 들긴다 어 디퍼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 왜 포인트 다 안온다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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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왼쪽으로 해놓으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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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카메라 카메라 와 역시 이곳에는 갑오징어가 있었습니다 자 한 말씀 지금 입질이 아주 시원했어요 톡 하고 가져갔습니다 지금 산랑가 보증어가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아기는 꽉 울고 있네요 꽉 울고 있는걸 보면은 지금 먹이활동이 시작된거에요 빵은 좋죠 예 이야 빵 좋습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 축하 하루에 한 마리 있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고추장인가 오늘은 고추장인가 일단 고추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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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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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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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고 있다 눈만 먹어 뭐 이렇게 힘이거? 어? 아니 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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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싸우지 말고 야 이게 뭐야 자 0.85 1.85 입질이 좀 민감한거 같아가지고 1.85로 썼습니다 첫 캐스팅만에 지금 바로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입질이 약할때는 애기로 좀 작은걸 써가지고 한번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식 확실하게 했네 빼빼 빨리 닦아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먹물 먹물 음해 애기를 또 바꿔봅니다 좀 던져봅니다 이제 왔어 내가 할게 그래 와 이거 사이즈봐 야 이거 비곤이다 이거 와 비곤이다 이야 대박 대박이다 대박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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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이즈 니 몸을 다 써봤구나 하하하하하 우와 미친 놈아 이게 하나 둘 셋 와 바늘 바늘 와 이게 어떻게 입질이 들어왔냐면요 여기가 돌이 없는데 돌처럼 통통통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살 이렇게 들어 올리니깐 좀 묵직하다가 또 가벼워졌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또 통통통 하더니 좀 많이 묵직했어요 그래서 챔지를 딱 하고 가슴소 왔어 아 우린 코인도 맞습니다 빤헤 잠 behold störame 돼елич 잠깐만 침구야 이쪽으로 땡겨야지 왜 내 쪽으로 해를 보냈냐 물이 글로 가잖아, 물이. 물이 글로 가는 거지. 춤추다가 목물이 다 쏟아. 허허이, 끝. 단말로. 자,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두 마리째. 여기 포인트는 저쪽으로 던져서 끌고 와야 돼요. 여기 밑에, 바로 밑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 여기 밑에, 밑에. 에이, 밑에. 응, 밑에. 아, 밑에. 아, 밑에, 밑에. 아, 밑에. 아, 뭐, 나는, 이제,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물 닿으면 안 된다. 물 닿으면 다시 빨아먹는다. 다음 보여드리고. 배도 짜뿌. 농물 쏘기 전에. 쌍띠 살아있네. 나는 분홍색 캐스팅을 받았고. 아니 오다가 아까 전에 내가 어? 했다 아이가. 그때도 돌이 아니고 얘가 툭 친거였다. 여기 밑에서 통통 쳤다.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와. 따라옵니다. 여기. 여기는 뭐여? 뭐여? 할까먹놔. 장롱. 물겠네. 참았지 않나? 아버지들이구나. 오늘 온 것들마다 다 쓴 놈이고. 잠시만요. 어? 왔다. 깜암놈이 있다는 건데. 깜암놈이 있다는 건데. 깜암놈이 있다는 건데. 깜암놈이 있다는 건데. 깜암놈이네. 암놈이네. 암놈이네 이거. 그래 암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쓴 놈들이 여기 다 모여있지. 깜암놈이. 잘 나오네요. 봤나 방금. 입 옆으로 들어서. 여기 있어. 깜암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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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나오는데. 별 재미가 없어지려는데. 너무 잘 나오니까. 천장 못 잡을 때 손님 잡아야 되는데. 천장. 존나 잘 잡고. 깜짝 놀린다. 오우. 이 바닥에. 깜짝 놀린다. 오우. 너네 총알이 있었나? 올라가나. 에이. 자 이렇게 체비하러 들어간 제가 또 잡아봐라 하겠습니다 자 쌍디가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집하겠지만 편집이지 편집 에이씨 뭐야 이게 내 쪽으로 땅에 한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 녀석 아니야 멘트 안합니까 멘트 안합니다 아 쪼크하고 딴게 왔는데 여기 물고 고마워 자 오늘 왔습니다 자 자 한 마리 죽어요 우 우 우 우우 갑옷정을 잡을때 여기 검지손가락으로 꽉 이렇게 눌리면 몸을 못쏘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와 이거 짜똥 난다 와 이거 짜똥 난다 와 이거 짜똥 와 이거 짜똥 왜 이리 쳐서가 와 이거 아 힘들어 나 이런 미친농 소리 들을란가 뭐 아예 한 손으로 안갈댄다 네 뽑아줬어 미쳤어 미쳤어 오 똥 싸면 안되는데 똥 싸면 여기 가서 유튜버 가기 오리 머리에서 똥 사지 마라 오 이거 무거워라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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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잠시만요